음악 어머니의 손맛에 간편함을 더한 맛있는 식사 주식회사 이조푸드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이조푸드는 기업 대표이자 전통 장류장인인 1급 제조사 윤석닭 대표의 요리 철학을 바탕으로 40년 전통의 맛을 이어오는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이조갈비 브랜드를 시작으로 한식 개발에 힘써오며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킨 전통 한식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탕류, 쨔게류, 반조리 식품을 비롯하여 우리 전통 음식의 기본이 되고 감칠맛을 더하는 다양한 양념장류를 주력 상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간편한 조리를 돕는 만능 양념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손수 끓여주시던 소고기 된장찌개의 맛 이조 명품 소고기 된장만 있으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된장에 고추, 호박, 파, 마늘 등의 재료들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 숙성시켜 이조 소고기 된장 하나로 맛깔스럽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간편하게 끓여낼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 비빔밥도 이조 생볶음 고추장으로 더욱 간편하고 맛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생고추를 사용해 맛있게 볶아낸 이조 생볶음 고추장은 그냥 밥에 비벼만 먹어도 훌륭한 메뉴가 됩니다 각종 채소와 함께 맛있는 비빔밥으로 또 각종 반찬이나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소스로 활용해 보세요 여름철 별미 비빔냉면도 이조 비빔냉면장으로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맛깔스러운 비빔냉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념장 제대로 된 양념장만 있어도 반은 완성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춧가루, 고추장, 마늘, 생강 등의 갖가지 재료들을 엄선하여 이조 푸드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이조 비빔냉면장은 매콤, 새콤한, 건강한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면만 살만하여 바로 비벼 맛있게 즐겨보세요 이조 푸드는 제품 전 공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온정성을 다합니다 위생적인 햇섭 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40년 전통을 이어온 변치 않는 맛 이조 푸드의 제품들로 우리집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보세요 보내졌ous 아멘 Boeing